안녕하세요. 한봉상 교수입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할 과목은 민사집행실무입니다. 민사집행실무와 관련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들을 공부할 건지 중요한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집행비용이 나오는데요. 이 집행비용은 말 그대로 강제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집행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이며 그 다음에 집행비용을 추짐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그 다음에 집행비용을 변상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느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집행기관, 즉 집행관이라든가 집행법원이 위법한 집행을 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불복을 할 것이냐. 즉시항고와 집행에 관한 이의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즉시항고로 불복을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해야 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제집행요건. 강제집행을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획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집행권원을 획득하게 되면 집행권원에다가 집행문을 받아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첫 번째가 집행권원이고요. 두 번째가 집행문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집행권원과 집행문을 부여받게 되면 강제집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는 거죠. 그럼 이제 실제로 강제집행을 개시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집행권원이 상대방에 송달되어야 되는 거죠. 물론 예외적으로 집행문을 송달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증명서 등본을 송달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따라서 강제집행 개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강제집행의 정지와 취소죠. 어떤 서류가 제출되면 강제집행이 일시적으로 정지되고요. 또 어떤 서류가 제출되면 강제집행이 아예 취소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 민사집행법 49조에서 1호부터 6호까지를 정해놓고 2호하고 4호 서류가 제출되면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해야 되고 1, 3, 5, 6호가 제출되면 강제집행을 취소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집행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부동산이죠.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은 강제경매 절차를 통해 가지고 실행을 하게 되는데 물론 집행권원이 필요 없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집행은 상당히 범위가 넓고요. 실무에서 워낙 중요한 부분이죠. 자 우선 경매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고 거기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고 그 다음에 경매 대상은 무엇이냐 여기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경매 개시 결정을 송달하고 그 다음에 등기 촉탁하는 과정 그 다음에 이중 경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 법률은 이중 경매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채권자가 이미 그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았지만 또 다른 채권자가 그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중 경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채무자는 어떻게 불복할 것이냐.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신청을 하면 되는 거죠. 인도 명령은 채권자가 어떤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보내야 되죠. 이런 경우에 인도 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당 요구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그리고 나서 이제 금전 채권에 대한 집행이 나오는데 이것은 실험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행 대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압류 절차 그 다음에 공탁 및 압류의 경합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추신명령과 전부 명령에 대해서 그 차이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할 주제는 집행 비용입니다. 집행 비용은 말 그대로 강제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이죠. 그럼 이 집행 비용하고 관련해가지고 우리 실무에서 문제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집행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고 집행 비용은 어떻게 추심을 할 것이고 집행 비용을 변상받지 못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상당히 실무상 중요한 문제들이죠. 첫 번째로 집행 비용의 범위 집행 비용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부담하고 어떻게 예납을 해야 되고 추심은 어떻게 하고 집행 비용은 어떻게 변상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집행 비용하고 관련된 우리 법 규정을 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집행 비용이 뭐냐. 집행 비용은 말 그대로 강제 집행에 필요한 비용이죠. 그러니까 강제 집행을 진행하는데 소요된 그런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준비는 물론이고 실시를 위한 이런 비용이 전부 다 집행 비용에 속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집행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집행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만 집행 비용으로 간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사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의해서 등기를 하는 경우 의사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예를 들어서 어떤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판결에 의해서 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등기 비용 이 등기 비용은 집행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은 아니죠. 따라서 이 등기 비용은 집행 비용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송 비용의 확정 결정 신청 비용도 이것도 강제 집행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집행 비용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위 상속 등기 비용도 강제 집행을 직접 원인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것 이 세 가지의 경우에는 전부 다 집행 비용이 아니다. 그 이후에 또다시 후행 경매 신청이 들어온 거죠. 이렇게 되면 법원에서는 선행 경매 사건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집행 비용은 선행 사건에서 소요된 비용만 집행 비용이 되겠죠. 후행 사건에 소요된 비용은 집행 비용이 안 되겠죠. 그러나 나중에 만약에 이 선행 사건이 취하되거나 취소되어가지고 후행 사건으로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된다면 이때는 후행 사건에 소요된 비용이 당연히 집행 비용이 되는데 이 경우에 취하된 선행 사건에서 지출된 공익 비용 즉 현황 조사 비용하고 감정 평가 비용은 선행 사건 신청한 신청 채권자에게 지급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행 비용의 범위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에서 지급된 직무대행자 보수 직무대행자 보수를 집행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나중에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중요한 문제가 부담이죠. 이 집행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우리 법 규정을 보면요. 집행 비용은 채무자가 당연히 부담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권은 되니까 집행 비용의 확정 결정에다가 집행문을 받아가지고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금전 집행이라면 그 집행 절차에서 당연히 우선 변제가 되니까 채권자가 신경 쓸 게 없는 거죠. 그러나 비금전 집행인 경우에는 이 절차에서 집행 비용을 변상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집행 비용의 확정 결정을 얻어가지고 얻어가지고 이걸 집행권으로 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채무자가 이미 강제 집행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원금 이자 지연 이자 다 변제를 해버린 거죠. 그러나 집행 비용을 변상을 안 했다는 거죠. 집행 비용을 변상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집행 비용 추심을 위해서 강제 집행을 속행할 수가 있고요. 채무자 입장에서도 역시 청구 이수를 제기해가지고 집행 배제를 구할 수는 있는데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채무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아직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개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원금 플러스 이자 만약에 지연 이자가 있다면 지연 이자 지연 손해금까지만 변제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미 강제 집행이 개시된 상태에서 변제를 할 때는 집행 비용액을 확정하는 재판은 법원에서 결정으로 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집행 비용액 확정 신청이 들어오면 판결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부 다 결정으로 한다는 거죠.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청액이 일부만 인용된 경우 일부에 대해서만 인용을 한다고 해도 일부 기각 재판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부만 인용됐다고 해서 법원에서 일부 기각 재판을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집행 비용액 확정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에서는 어떻게 재판을 할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집행 법원에서는 집행 비용액 액수만 정한다는 거죠. 집행 비용액 액수만 정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집행 비용하고 관련된 법 규정을 보면서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법 18조를 보면요. 채권자가 민사 집행 신청할 때는 집행에 필요한 비용 이거 먼저 미리 내야 한다. 미리 내야 한다는 것은 채권자가 먼저 예납하라는 얘기고요.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 춘한 명령이 나와도 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미리 내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집행 비용을 예납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고요. 예납하지 않으면 집행 절차가 취소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결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직시한 거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53조를 보면 강제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그렇게 돼 있죠. 채무자가 부담은 하는데 채권자 보고 먼저 예납하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채무자가 부담하고요. 그 집행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다만 채무자가 예납을 하는 게 아니고 채권자가 대신 예납을 하고요. 채권자가 변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강제 집행에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됐다. 집행 권원이 파기가 되면 채권자가 추심한 이 집행 비용을 다시 채무자에게 변상을 하여야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집행 비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집행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해야 되고 또 집행 비용은 누가 예납을 해야 되고 집행 비용은 어떤 방법으로 추심을 해야 되고 집행 비용을 추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봉상 교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Dynamic